이게 7번가? 아, 7번가? 7번가에 문법 두가지가 1번가에 보통 1가에 문법이 두가지씩 나온다고 했는데요. 둘 다 5형식입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5형식에서 A 유형, B 유형, C 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의 경우 4AB, 목적격 보호가 형성사의 경우 4개였던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가 명사가 된 경우 2부정사의 명사적음법을 사용해서 To do가 돼서 명사처럼 사용된 원트 A, To do인데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C 유형은 또 기본적인 원트 A, To do가 있고 Make A, Do가 있고 C, A, Do, C, A, Do인 이런 세가지 유형을 또 많이 썼죠. 그 중에서 첫번째는 B 유형의 Make A 어떤을 쭉 살펴 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할 때 행복하게 하고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할 때 행복하게는 영어에서는 다르다. 어찌씨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기에 이 문장이 이 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다는 내용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부사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형용사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했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문법도 마찬가지 5형식입니다. 5형식인데 제목은 사역동사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5형식의 세번째 유형의 기본 형태가 Want A to do 뭐 이런거 였습니다. 또는 뭐 Ask A to do 많습니다. Ask A to do 뭐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였죠. 그 다음에 뭐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하라고 충고하다 뭐 이런것들 뭐 Want A t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 Order 이런것도 있어요. Order A to do 이거에 뭐 C 유형의 첫번째 유형 C-1에 해당되는게 되게 많습니다. Order A to do 뭐 Order가 명령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뭐 이런것들 밤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번째 유형인데 그게 아니고 C-2라고 해서 여기에는 동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동사가 몇개가 있었냐면 4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Make A to do가 있었고 그 다음에 Have A do가 있었고 Let A do가 있었고 그 다음에 Do가 와도 되고 To do가 와도 되는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 Help A to do, Help A to do에 대해서 7과의 두번째 문법으로. 여기까지 사역동사라고 써 놓고 여기 우형식에 C-2번째 유형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가 이거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Make 가 오거나 Have 가 오면 시키다 라는 뜻이죠.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 Have를 써도 Have A do 해도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Let A do 하면 해석은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인데 뭐 이 녀석들 세 녀석을 보고 사역동사라고 하죠. 동사의 종류가 있는데 뭐 수여 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수여 동사는 대표적인 게 Give A, B 해서 A에게 B를 뭐 해 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수여 동사처럼 사역동사라고 불리는 사명제와 그 다음에 반 정도 되는 준사역동사가 있었으니 걔들은 목적격 보호가 하는 행동을 동사원형 또는 Help 같은 경우에 동사원형 또는 2부정사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형체도 모두 가능한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 Help 같은 것들을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본문에 여러분 본문 이미 수업 나갔으니까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도 다 수업하셨을 텐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평의 3분의 1 평의 3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 뭐 우리가 문법을 수업하기 위해서 단순화 시켜서 생각할 필요 있는데 평의 3분의 1 이란 말은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 가 보이고요 뭐 하도록 그것이 하는 행동이죠. 그것이 뭐 한다 남아 있다 를 하도록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이고 전체 구조는 뭐뭐 하십시오라는 명령문이니까 주어 없이 동사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또는 뭐 허락하세요 라는 뜻에 준사역동사에 Let을 써서 Let 나도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 신고도 Let it remain의 형태가 되어있는 겁니다. Let it remain 그래서 그것이 남아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뭐 above the loop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뒤에 붙어있는 거고요. Let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볼드체로 써있는 부분이죠. 굵은 서체로 써있는 부분이 단순화 시켜서 보면 Let it 동사원형으로 해서 Let it remain 그것이 remain 하도록 부어라 라는 뜻의 명령문인 거죠. 어디에 지붕위에서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 Let이 사용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병의 3분의 1이 Remain을 하는 거죠. Remain의 뜻이 남아있다 라는 뜻이니까 그것이 남아 있도록 하세요 라는 뜻으로 Let it 하고 여기에 동사원형이 와야지 여기 이제 시험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을 Remain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되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을 무지하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Let 대신에 다른 동사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라는 뜻으로 L 똑같이 L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바로 Leave가 있는 거죠. Leave. Leave도 내버려 두다. 이게 뭐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남겨주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이걸 사용해서 이 원트에이투드랑 똑같은 구조로 쓸 수 있는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Let처럼 사역동사는 아니야. 근데 Let하고 똑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 내버려 두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걸 It으로 생각할게요. Leave it.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뜻으로 Let을 쓰지 않고 Leave를 썼으면 이때의 Remain의 형태는 C-1과 똑같이 Leave it to Remain 해야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Leave it to Remain. 그것이 Leave a third of the bottle to Remain. Leave를 썼을 경우에는 그것이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뜻으로 똑같은 뜻인데 이때는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이와 같은 뭐를 써야 된다? To 부정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하지만 Let은 똑같은 의미로 Leave가 아닌 Let을 썼을 때는 얘가 어떤 특별한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거죠. 얘가 O형식으로서 누가 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이때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OK. 그래서 지금 Let이 보이고 있죠. Let 두 문장이 보겠습니다. Let it Remain of the room.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표현도 중요해요. 이 표현. 이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뭐 표현이라고 조금 있다가 어차피 본문 수업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얘를 보고 분수 표현이랍니다. 분수 표현. 분수 표현은 우리가 1,2,3,4,5,6,7,8에 오는 게 뭐에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라는 이걸 정확한 문법적 용어를 예를 보고 이게 어가 one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one third인 거예요. a third나 one third랑 똑같고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같은 단어들 있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기수라 그래. 기수. 수 중에서도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그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같은 애들을 문법적 용어로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세는 숫자라는 뜻으로 기수. 그 다음에 첫번째, 두번째 서수에서 그래서 분수의 표현은 분수의 표현은 분자를 기수로 하고 문법적 용어로 정리하면 분자를 기수로 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뭐로 한다? 분모를 서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4분의 3 이런거 얘기할 때 3, fourth 이렇게 하는거에요. 4분의 3 같은 경우에 영어로 3, fourth 이렇게 하면 이게 4분의 3 이란 뜻입니다. 4분의 3, three, fourth 여기에는 1, 2, 3, 4에 해당되는 거 이건 첫번째, 두번째 해당되는 거 써서 그 다음에 뭐 뭐 뭐 의 3분의 1이니까 전서 5분을 써서 one third of the bottle 해서 병의 3분의 1 이란 뜻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문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이거 let it to remain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또 명령문이네요. 내가 뭐 뭐 하게 해 주세요. 이거 대화 파트에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만약에 물음표면 대화 파트에서 이걸 수업했다면 내가 뭐 이거랑 바꿨을 수 있는게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can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이렇게 may I can I 하고 물음표 할 수 있다? could I도 된다? let me 하고 근데 상대방의 허락받는 표현 지금 문법이니까 let me 얘는 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let me put 그래서 내가 두도록 해달라는 말이죠. 내가 둘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이 그 명령물이니까 해달라 나도라 누구를 목적어 거죠. 여기도 똑같이 목적어 그것을 여기서 나를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목적어 보니까 여기다 뭐 I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뭐 여기에 해석은 내가 라고 들어갑니다. 내가 너의 전화기를 유지하나 놓게 해 줘. 이렇게 내가 라는 말로 넣을 수 있지만 여기에 내가 나는 이니까 여기다 아예 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명령물의 목적어 입니다. 내가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서 내가 하는 행동을 to put과 또는 putting 같은 ing나 to do의 형태가 아닌 원형 부정사 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해야 되는 건 너의 글래 너의 본을 the glass 유리잔 아래다가 놓게 해달라 뭐 여기 glass 그냥 이게 없었으면 유리인데 이게 있으면 유리잔이 된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이게 셀 수 있는 뜻이구나 잔이라 뜻이죠. 유리잔 속에 놓게 해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let me put 여러분 옛날에 뭐 뭐야 겨울왕국 노래 중에서 가사에 계속 나오는게 뭐냐면 let it go 가 나오죠. let it go 여기에 it은 my past my past 뭐 그 이 녀석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있죠 여자 주인공 언니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 뭐 그 자기가 뭐 뭔가 어떤 모든 것을 얼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뭐야 그 자기 백성들한테 들통나고 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얼음 섬을 막 만들면서 이 노래를 부르죠 나 네 거 이 노래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과거가 모두 뭐 해버리도록 가버리도록 내버려 둡시다 이런 뜻인거에요 나의 지나간 과거가 모두 흘러가게 내버려 두다란 뜻으로 let it go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동사 형태도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와줘야 된다는게 사역동사 let이 make have let이 let만 익히지 말고 make have let 또는 help가 사역동사 또는 준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화하는 행동을 그 다음에 또 해석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들이 누가 뭐 하는 것을 시켰다고 하고 있는거 여기 이제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 정전들이 누구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그 자신의 그 자신의 집을 밝힌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 는 것을 는 것을 뭐 했다 시켰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정전들이 시켰습니다 누구를 시켰습니다 그를 시켰습니다 뭐 하도록 생각해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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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해내다라는건 좀 어려운 수고기 때문에 제가 꼭 익혀두라 했죠 come up with이죠 이것도 끊어있게 해보면 did black house 가 made 했다 목적어가 나오겠죠 똑같이 여기 me 여기 어떤 그 뭐 하도록 come up with a new way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뭐하기 위한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뭐 이렇게 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단순한 스틱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these black house made him come up with it 그것을 떠올리도록 뭐했다 그로 하여금 만들었다 뜻으로써 그가 떠올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남아있는 거죠 얘들이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3분의 1이 리메인하는 거고 내가 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떠올리는 거고 이와 같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와 같이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지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to come up with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들 보면 뭐 사역동사는 일단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뭐 도와주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은 사역동사 또는 준서역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했던 한 가지 오해를 말씀드리면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사역동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다른 애들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명령하다 이런 거 order 명령하다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쨌든 명령을 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시키는 거잖아 하지만 order를 가지고 A가 하도록 시키다 할 때는 얘가 어떤 클럽에 가입을 안 했냐면 얘가 사역동사라는 클럽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비교입니다 비교 설명이고요 order가 명령하다니까 이거 명령하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강력하게 시키는 거네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얘가 동사 운영을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사역동사가 아니고 얘들이 사역동사라서 지금과 같은 문법적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뭐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만 골라서 얘기하면 make하고 have가 있죠 make, have가 주로 make가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키다 have가 가지다 몫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키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락하다 허락하다 하면 사실 이 단어도 떠오르면 좋은데 allow도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사용해서 a가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할 때는 allow a to do 란 말이야 그러니까 allow의 뜻은 뭐하고 뜻이 똑같지만 let하고 의미는 똑같지만 문법적으로 allow를 써서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a가 뭐뭐하는 것을 시키다 할 때는 허락하다 참 시키다 허락하다 라는 뜻이 allow a to do 근데 let을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때는 let a to do 가 아니고 let a do 무의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비교입니다 무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사용동사가 아니라 make have that이 사용동사라서 지금과 같은 문법적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류는 make have that이 있으며 목적격 보호라는 어려운 말로 써있는데요 목적격 보호라는 말은 곧 목적어가 할 행동이 뭐의 형태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이전의 문법에서는 want처럼 want a to do 를 써야 된다고 배웠는데 뭐가 아니고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뭐랑도 관계없다 시제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제와 관계 시제일치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 만약에 그가 내게 그것을 뭐 먹도록 시켰다 할까요 뭐 이런거 해서 그가 누구에게 뭐하는 것을 나에게 그것을 먹는 것을 시켰다 이거 시킨게 과거니까 he가 뭐 made 해도 되고요 뭐 head 해도 됩니다 아니요 문본법 설명하면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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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룸은 교실 청소를 하단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문법 설명할 때 이거를 일부러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교실 청소 시켰다 여기에다가 뭘 넣지 말란 뜻으로 to를 넣지 말란 뜻으로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뜻으로 이런 동사를 썼어 ordered 명령하셨다 시키셨다 강력하게 시키셨다 강하게 시키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겠지만 force 같은 단어도 있어 force 뭐 억지로 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들을 쓰면 얘들은 얘들이 사용되면 여기에 to clean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은 왜 뜻은 뭐 강력하게 시키다 라는 뜻이지만 차격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make a let 을 써서 make a let 을 써서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내버려 두다 시키다 이런 뜻일 때는 이와 같이 동사의 원형이 와 줘야 된다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그 뭐 그녀의 여동생이 누가 뭐 하는 것을 아참 제니가네 미안합니다 제니가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의 옷 입는 것을 뭐 해뒀다 내버려 두었다 라는 뜻이니까 제니가 내버려 줬다 누가 뭐 하 으 으 내버려 줬어 누가 홀 시스터가 뭐 하도록 왜 이렇게 여기에 투웨어다 왜 어링이 나 또 뭐 여기에 원래 오 이거 s 가 붙어 있는거 보니까 과거인걸 그렇다면 뭐 이거 과거니까 어 이거의 cj 치가 안 이루어져있으니 외열의 과거인걸 나 알아야 되서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cj 치 시켜서 안되는 겁니다 그럼 또 cj 치 시키는거는 뭐예요 또 cj 치 시키는건 뭡니까 이런거 cj 치 시켜 줘야죠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거죠 그쵸 내가 생각했는데 언제 무슨 시제에 생각한거에요 과거시제에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가 숙제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했었다 이거 완전 틀린 문장인거죠 왜 그렇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해도 틀린거에요 아이 뭐 이거 아이가 희가 있으니까 더 좋아요 나는 내가 숙제 했다고 생각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여기 생각한건 언젠데 생각한건데 숙제 하는거의 시제는 뭐예요 현재도 지금 완전 틀린 문장에 줘요 여기는 뭐 해줘야죠 이건 시제를 일치시켜 줘야죠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대세 생략됐고 대세 뭘 끌고다닌다 했어요 완벽한 문장을 끌고다닌다 했죠 완벽한 문장이라면 시제를 맞춰 줘야 되는 것도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제를 일치시켜 주고 어떨 때는 왜 시제를 안일치시켜 주고 왜 그렇지 이거 완벽한 문장이야 됐습니까 이건 이해한 문장이야 이게 그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목도로 시켰다 이것도 에잇 시제에 일치시켰다 이러면 안되고 이거는 구조가 그래서 제가 오영식이란 뭐 리더스뱅크 같은것도 여러분 수업한지 오래됐지만 어쨌든 그런거 수업할 때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꾸 make a do다 이런식으로 여기도 그 위에 make 같은 경우에도 시키신건 과거인데 왜 우리가 청소한건 왜 현재지 현재식 취하도록 했다 뭐 과거에 시키신건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럼 문장의 구조가 make a 동사 원형이 와 줘야 되기 때문이고 여기 애들은 시제에 따라 변하지만 얘들은 시제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let have도 마찬가지 have도 가지다 먹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씩 누가 뭐한 으흠 내가 설거지 하 으흠 시키신다 설거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my mom often has me wash the dishes 여기서 예의 형태 예의 형태 예의 형태 이런것들이 동사원형이 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보면 여기에 이제 설거지 하도록 시키는데 그럼 설거지 하는 이 동작이 이거 설거지 사실은 동작인 거죠 설거지 하다 설거지 하다가 원래는 to를 붙여서 설거지 하는 것을 시키는데 어 시키다니까 to를 뺀다 라는 얘기인데 설거지 누가 압니까 엄마가 압니까 내가 압니까? 내가 아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의 옷 입는게 제니가 그녀의 옷을 입는거에요 그녀의 여동생의 옷을 입는거에요 그녀의 여동생이 그 다음에 교실 청소 하도록 선생님이 청소하는 거야 우리가 청소하는 거야 근데 좀 방금 했던 것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무슨어가 하는거다 목적어가 하는거 하는거죠 주어가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보고 이 네모박스 친 부분 이렇게 네모나 동지한 부분은 주격 부어가 아니고 무슨격 부어라고 한다 목적격 부어라고 한다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 설명이 바로 나오네요 역시 여러분들 책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전에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이 설명이 바로 나오는거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금까지 설명한걸로 봐서는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이 틀렸어 뭐 쉬운 단어로 하자 아 자 아예 헤더카 픽스 했어 그쵸 픽스가 뭐 하는거 고치다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못 끊을 겸 이렇게 되는데 일단 내가 시켰는데 누가 뭐 하도록 시켰냐 며 이게 무슨 얘기하고 생각해 다른 차가 술이 되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건 틀렸어 왜 그러냐 어 선생님 여기에 이 녀석이 분명히 문자의 구조가 뭡니다 해부 A 2 해서 동사의 원형으로 잘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냐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만한 문장인거에요 내가 시켰죠 누구한테 시켰어 자동차한테 시켰죠 그쵸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동사와 원형이 와있으면 얘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이걸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누구한테 뭐 하라고 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자동차한테 고치라고 시켰다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무슨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전부 다 얘가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기에 뭐 전화기를 놓는 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놓는 거죠 얘가 이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리메인 했듯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자동사야 자동사 무엇무엇을 남겨 두다가 아니죠 남아있다 야 그러면 병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걸 당하는 거야 얘가 이거 하는 거죠 병이 남아있는 거고 내가 놓는 거고 그가 떠올리는 거고 우리가 청소를 하는 거고 그녀의 시스터가 입는 거고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거죠 전부다 여기 문장에 그죠 전부다 얘가 목표에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에 남아있다 나오는 동작 동사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설명이 맞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이 분명히 내가 자동차한테 고치라고 시켰다가 아니고 나는 누가 뭐 되도록 시켰다는 얘기 모르겠어 자동차가 고쳐지도록 시켰다 겠죠 내가 자동차 못 고치겠으니까 어디 카세터 같은 데가 왔고 이 차 좀 고쳐주세요 라고 시켰다 이런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 고칩니까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이 형태가 아닌 뭐 바뀐 무슨 C 형태가 와야 되는 거야 픽스트 오고 만약에 여기에 행위자를 붙이고 싶으면 바이디 뭐 엔지니어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아예 내가 아예 헤드 더 카피 스파이 엔지니어 내가 시켰는데 뭐가 뭐 당하도록 자동차가 고치는 행동을 당하도록 시킨거 누구에 의해서 그 기술가의 기술자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번에는 자동차가 이걸 당하는 거죠 이게 애가 이걸 하는게 아니고 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위 앞에까지 설명해 요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앞에까지 설명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마치 수학공식처럼 아 메이크 a 뒤에 뭐 이게 분명히 시켰다는 뜻인 것 같아 예 그러면 목적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오는게 무조건 동 무조건 동사 운영이라야 돼 하면 틀린단 말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는 이 동작이 얘가 하는게 아니고 자 이런거 붙으니까 우리가 얼마전에 배웠던 문법이 생각났는데 그렇죠 수동태죠 수동태의 일부분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처럼 이렇게 얘가 이걸 하는게 아니고 입장받긴 어떤 씨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런식으로 픽스드 뭐 바이 뭐 힘 할까요 나는 그 남자에 의해서 그 자동차가 내 그 차가 고쳐 지도를 뭐 했다 시켰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입장받긴 어떤 씨가 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 pp 형이 오는 경우에 대한 얘기 입장받긴 어떤 씨라고 설명했던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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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 일대 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 누가 뭐를 하는게 아니고 누가 뭐를 당한다 자동차가 수리된다 됐습니까 교실이 청소해요 청소를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 이 문장 좋네 그렇죠 이걸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이 뭐 우리한테 교실 청소 하라고 시켰다 라는 얘기는 아 에 비 ه agrees 아 와 이거 recipro겠죠 아 잉아 아 아 2 말은 아 1 으 으 자 위에 문장이나 밑에 문장이냐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죠 그렇죠 그쵸 꿈은 뭐 뭐 마이 티쳐 할까요 뭐 뭐 뭔데 더 티쳐 누가 뭐 했냐면 더 티쳐가 뭐 했냐면 이때는 좀 뭐 매일 했나요 매일 안고도 시킨 거죠 누구한테 뭐 어스 한테 시켜서 뭐 하도록 큰 인더 클래스룸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더 티쳐가 뭐 했냐면 똑같이 메이드를 해요 그럼 매일을 했는데 누구를 매일 했냐면 더 클래스룸을 이번에 메이드 하는거죠 그쵸 그 클래스룸의 클린을 합니까 클린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때는 클린 이라는 이와 같이 동사 원형의 형태가 아니라 클린드 누구에 의해 바이어스 우리들에 의해 청소되도록 끊어있게 쭉 표시하면 시킨 것까지 똑같았어 그러면 이번에 우리를 시켰어 우리가 클린을 해 클린을 당해 우리가 클린을 하죠 근데 여기 똑같이 시키는데 이번에 교실을 시켰어 교실이 뭘 합니까 당합니까 당하는거죠 이번에는 입장 밖에는 어떤식 이런식으로 해줘야 되겠다는거 내용에 따라서 무슨 수학공식 처럼 뭐 여기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야 얘가 이걸 하는건지 이와 같이 이거를 당하는건지 청소 당하는건지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사실 알고 보면 뭐가 생략됐냐면 위치 워드가 생략된거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된 교실이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에 의해서 청소된 교실이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 말스럽게 해석하면 선생님이 교실이 우리에게 청소되도록 시켰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이걸 보고 능동과 수동의 구분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걸 하는건지 자 이게 애가 이걸 하는건지 애가 이걸 당하는건지 따질려고 하면 위클린더클래스룸입니까 위아 클린드 더클래스룸입니까 위클린더클래스룸입니까 위클린더클래스룸인거죠 그러면 더클래스룸 클린클린 바이어스야 더클래스룸 워즈클린드 바이어스야 그렇죠 여기는 워즈클린드를 써서 수동태로 표현하기 딱 맞는거죠 여기에 동사형태가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거지 이거 없이 그냥 클린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잘못됐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거에요 이 설명을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에 교수파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을 다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 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무조건 동사원형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돼 이런 경우도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예문은 나는 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거 뭐 이거 해야만 해 해부터 똑같은거 해부터나 머스트하고 똑같은거죠 어쨌든 내가 시켜야만 하는데 누가 뭐하도록 내 눈이 그러면 눈이 검사를 체크를 합니까 체크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라고 써있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뭐 당한 내 눈을 가져야만 한다 검사 된 내 눈을 가져야만 한다는 얘기는 내 눈을 검사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뭐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둘의 관계가 능동이 아닌 뭐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라는거 오케이 아빠는 어제 자신의 차를 뭐했다 아빠가 새 차를 했다는 얘기인거겠어 새 차를 당했다는 얘기인거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직접 한게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했다는 얘기인거에요 데드가 시켰다 무엇을 시켰다 그의 차를 아까 여기 똑같은 부분 보이죠 색깔을 달리 할까요 요렇게 설명했고 요렇게 생겨갖고 여기서는 요 부분을 설명하겠죠 전부 다 지금 초록색 표시한 것은 전부 다 목적업니다 목적업 그 다음에 하늘색 표시한 것들이 전부 pp형이 온 형태들인데 어쨌든 시켰는데 와시도 되도록 씻어지도록 뭐 이거는 뭐 부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묵법 설명하는 데는 없는 편이 더 낫겠죠 그래서 아빠가 자동차가 히스카가 히스카가 히스카 이즈 와싱이야 히스카 이즈 와시드야 히스카 이즈 와싱은 뭐야 그의 차가 뭐하고 있는 중인거야 씻고 있는 중인거죠 그럼 히스카가 와싱을 합니까 와시를 입장받긴 어떤 씨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는 언제가 또 보이네 귀찮게 무엇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하도록 담장이 뭐 되도록 페인트 칠 당하도록 뭐 할 것이다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힘을 해 그가 시킬거다 그러면 펜스가 울타리 가 페인트를 합니까 더 펜스 이즈 페인팅이야 더 펜스 이즈 페인티드 야 그렇죠 7이 되어져야 될 뭐 이와 같은 동사 형태가 이렇게 되어 무조건 무조건 여기 목적어 뒤에 동사가 올 것 같으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 아니고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 하는 건지를 꼭 따져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헬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헬프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보다 강제성이 약한 동사로 뭐가 있다 헬프와 갯이 있다 자 헬프는 그대로 돕답니다 돕다란 뜻을 쓰입니다 a 가 뭐 하도록 돕다 할 때 두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헬프에 2도 되고 헬프에 2 외국 그 다음에 갯을 써서 그와 같은 우영식 뭐 캣 에이 두도 되고 겟 에이 투두 도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깨대 2 안되고 겟 개시 여기서 왜 있는지 모르겠네 자 캣은 여기서 설명할 때 빼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프 에이 2도 되고 얼마인데 헬프에 2도 되고 헬프에 2도 되고 헬프에 2도 되고 애가 뭐 하는 것을 돕다 애가 뭐 하는 것을 돕다 했다고 애가 뭐 하 으 으 높다 라고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할머니가 뭐 하는 것을 가방 옮기는 것을 도와드렸다 히 헬프트 디올드 레이디 캐리더 백 헤드 되고 투 캐리더 백 둘 다 상관없다 그녀는 내가 뭐 하는 것을 내가 학생증 탓 는 것을 도와줬다 시가 헬프 때 했는데 누구를 헬프다면 미를 뭐 하도록 투 파인 마이 스피던 아이디 헨드 되고 파인 마이 스피던 아이디 헨드가 그 다음 겟을 여기 있는거 여러분들 착각 하도록 만들 것 같은데요 자 나는 여기 겟을 뺏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지금 가 자 여기에 왜 넣었냐면 나라면 이렇게 설명하겠어 개시 무슨 뜻이긴 한데 개시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긴 한데 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있긴 한데 마치 누구처럼 오더나 폴스 처럼 명령하다 강제로 시키다 겟도 시키다 라는 뜻인데 근데 애들은 무슨 클럽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 사약동사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렇습니까 get a 투두하면 a 에게 뭐 하도록 시키다 이건데 애들은 투두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man got me to do my homer 엄마가 이거 뭐 마음 간만 여러분 get의 뜻을 뭐 봤다 라는 뜻이나 또는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하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었을 수 있는데 get도 뭐 무슨 뜻이 있다 시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사약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가 이와 같이 투두 정사의 형태가 와 줘야 된다 마음 간미 투두 마이 홈 워크 해야지 그 마음 간미 두 마이 홈 워크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글자를 좀 적게 쓰고 싶어 그럼 갓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 헤드를 쓰면 되겠죠 마음 헤드비 그때는 두 마이 홈 워크 이렇게 줘야 되요 마음 헤드미두 마이 홈 워크 마음 간미 투두 마이 홈 워크 으 시위 기아 렘 근지 그녀가 그에게 식일 거다 투 생폴을 그녀를 위해 노래를 하도록 시킬 것이다 이때 투두가 와 줘야 된다 안심입니다 해 삽퀴즈 풀어 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뵙고 분들 정리하는 파이프 간단하게 뵙고 분들 정리하는 파이프 간단하게ywurn 간단하게 뵙고 hm 으 으 으 으 relação 으 으 으 으 만다 틀려서 다시 볼게요 보라마 그다지 아예 아 안당할 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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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내일 온 학생들을 더 빨리 맞추냈어 왜 빨리 맞추냈어? 고상도 수능 중간적으로 맞추냈어 그래서 오빠 내일 치겠네 야 뭐야 그거 지금 발표 안났냐? 오빠? 5월 날 아침 뭐? 수능은 5월 날 아침 지금 수시면 발표 났는데 맞춤어 아직 발표 안 났어? 어디 간대? 어디 간대? 무슨 과? 무슨 과? 수능 최저 맞춰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My parents don't let me 한 다음에 user를 알맞는 형태로 쓰라고 했고 My smartphone after 10 자 일말이 하고 싶은건 나의 부모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누구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죠 내가 어떤 행동하는걸 놔두지 않는다죠 내가 뭐하는거? 몇시 이후에 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 I use 에요? I am used 에요? I use my 스마트폰 이란 문장이 가능합니까? I am used my 스마트폰 이란 말이 가능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use를 하는거야 내가 use를 당하는거야 그쵸? 내가 사용하는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I use my 스마트폰 이란 문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 그래요? 예 얘랑 예의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 그래요? 얘와 예의 관계를 보고 목적과 목적격 보호라고도 하고 얘가 이걸 하는 관계에요? 당하는 관계에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에 원형을 써줘야 된다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se의 형태 여기 to use 하거나 뭐 used도 있던건 안되구요 가능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2번 he will have his computer but tomorrow 그가 have 할거랍니다 무엇을? his 컴퓨터를 됐습니까? 그가 그의 컴퓨터를 뭐 가질거다 같죠? 그쵸? 근데 repair가 나왔네요 repair의 뜻이 뭐에요? 수리하다죠 그러면 his 컴퓨터가 수리를 합니까? 수리를 당합니까? 그쵸? 그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과 repair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야? 능동의 관계야? 그쵸? 그니까 repair의 형태는 당연히 뭐가 되야되겠다? repaired가 되야되는 말이죠 he will have his computer repaired 누가 누구에 의하여 란 말은 뭐 했어 지금? 생략해 놓은거죠 by 누군가는 생략 누군가에 의해서겠죠 그가 고칠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고쳐지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로 하여금 고쳐지도록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그렇게 고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인거죠 그니까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얘가 이걸 하는게 아니고 얘가 이걸 다녀요 his computer repairs his computer is repaired his computer is repaired 그의 컴퓨터가 수리된다라는 수동태 문장이 가능한거죠 그니까 여기에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got me 뭐 read books every night 그녀가 she got me 그녀가 날 잡았다 인거 같은데 여기에 읽다가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뜻은 받았다 잡았다 이런게 아니고 뭐 했단거야 이건 시켰다가 되는거죠 그녀가 나한테 시킨겁니다 그쵸? 뭐하도록 매일 밤마다 책을 읽도록 시킨거죠 그쵸? 그러면 i read books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녀가 나한테 매일 밤마다 책을 읽으라고 시켰을까 i read books every night 됩니까? so i read books every she got me to read books every night so i read books every night 그녀가 나한테 매일 밤마다 책을 읽으라고 시켜서 그래서 나는 매일 밤마다 책을 읽는다 so 우리가 문사역 형식할때 so 써서 썼던게 전부 몇 형식이었어? 전부 5형식이었죠 근데 got은 get은 무슨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뭐가 아니다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read과 같은 형태를 써서는 안된다 라는거 됐습니까? 만약에 she helped 였다 그녀가 매일 밤마다 내가 책임은 것을 도와줬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to read도 되고 read도 되고 둘 다 되겠죠 준사역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설명 드렸구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서 본문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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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끝났나요? 오케이 수민이 반응이 좀 진도가 느리네 거의 지금쯤이면 끝이 나야죠 오케이 질과 본문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매직 램프에 대한 얘기 원달러 매직 램프에 대한 얘기 원달러 매직 램프에 대한 얘기 오케이 원달러 매직 램프에 대한 얘기 원달러 매직 램프에 대한 얘기 원달러 매직 램프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만약에 얘가 음 추가해서 질문은 얘가 만약에 2달러짜리 매직 램프였으면 2달러짜리 지금 1달러짜리니까 이렇게 듣는데 2달러짜리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달러짜리 매직 램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 이게 첫번째 아 이게 이 대시가 뭔지 무슨 의미인지 첫번째 그 다음에 2달러짜리 매직 램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나는 2달러가 필요해 나는 2달러가 2달러를 갖고 있다 합시다 2달러를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이 세가지 위태시 하나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구요 와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그렇죠 뭐 여기 쉼표에 대한 얘기는 벌써 설명이 나와있죠 A boy in a village in Philippines 영어에서는 작은 것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큰 것부터 얘기하죠 이거를 해석하면 필리핀의 필리핀의 한 마을에 사는 소년 우리말은 순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죠 마치 오케이 그래서 뭐 영어에서는 이거는 뭐 순서가 뭐 거꾸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던데 순서가 거꾸로 라기보다는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필리핀의 한 마을에 사는 소년 소년을 다 꾸며주려고 다 뒤로 가버린거죠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그 다음에 그거는 그거고 이 쉼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의 집에는 전기가 없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콘셉트 같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장 먼저 스마트폰 충전은 어떡하지 뭐라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거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집에 지금 밑에 뭐 본문 읽어봐서 알지만 집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스마트폰은 무슨 스마트폰이고 충전은 무슨 충전 지금 이게 뭐 옛날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실 얘기입니다 현실 현실세계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올에 대한 얘기죠 올 뒤에는 some 뒤에는 any 뒤에는 few 뒤에는 뭐 이런 얘기 a little 뒤에는 뭐하고 통화한거죠 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like it like의 이 뜻일 때 반대말 지금 like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랑 반대되는 뜻일 때는 뭔지 이런 얘기 ok ok south say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ok 그 다음에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매우 중요한 문장이죠 숨어있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죠 ok 그래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to pay for electricity 일단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뭐 뭐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다 뭐에 대한 돈을 지불하다 라는 수어가 보이죠 뭡니까 뭐 pay for pay for pay for pay for electricity 전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다 pay for 라는 수고 알아주시구요 전시사 여기 뭐 들어가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pay for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s가 아니고 왜 r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투 부정서의 1 2 3 4 중에 뭐냐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 표현 이 문장에 이 표현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걸 배웠죠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라는 얘기 그렇습니까 ok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ok electricity 전기가 없대요 그 다음에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 are packed close together 심지어는 뭐 낮 동안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 왜 낮에도 어둠 속에 살아 왜 낮에는 밝을텐데 왜 어둠 속에 살지 라고 물어볼까봐 바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알겠습니까 집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그냥 들어차 있긴 들어차 있는데 어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너무너무 가깝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ok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거 하겠죠 이거 말고 두 녀석 더 소환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becaus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because of 와 because 를 또 비교하겠죠 because of 하고 because 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둘의 비교 이런 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번째 녀석이냐 이런 얘기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팩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팩의 의미는 뭘까 팩의 의미가 뭐길래 에펙트가 사용되는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close together ok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여기서는 뭐 things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대요 여러가지 일들이 있던데요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아까 팩트에 얘에 대한 얘기 ed에 대한 얘기 했듯이 ing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because of 랑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또 뭔가 이런 얘기 하겠죠 because of 와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해줬나요 because of 랑 바꿨을 수 있는게 뭔지 응 했어 안했어 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마찬가지 because 랑 또 비교하겠죠 because 하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쪽 가봅시다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이란 문장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천정에 있는이네요 천정에 있는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 방전체를 방전체를 light up 시킬 수가 있다 아까 뭐뭐에 대한 돈을 지불하다가 뭐였어요 pay for 환하게 밝히자는 뭐예요 light up light up run fall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fall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 e 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without doing 설명하려고 했더니 여기 다 나와있죠 중요합니다 이거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어떤 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하겠죠 any가 정상적인지 특별한 경우인지 그렇습니까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zer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라고 했죠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이 불린다 라고 했네요 뭐라고 불리냐면 mozer lamp 라고 불리는데 mozer lamp 라고 불리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그것이 Alfred Moser에 의해서 발명되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하겠죠 왜 cooling이 아니고 cooled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because에 대한 얘기 because of 이 녀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nvented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아 참 amazing에 대한 얘기들 amazing에 대한 얘기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제목에 one dollar magic lamp인데 여기에 이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뭐 뭐 할말 없 이거 어디서 다 본거 같지 않아 이 비슷한 거 어 어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세번째 질문부터 먼저 가볼까요 나는 이 달러 갖고 있다 라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나 이 달러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거꾸로 두 번째 만약에 이게 1달러짜리 매직 램프가 아니고 2달러짜리 매직 램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2 2 2 dollar dollar 매직 램프 이거죠 그래서 왜 2달러가 왜 아니죠 아까 전에 나 2달러 갖고 있었어 I have 2달러인데 2달러짜리 램프는 2달러 매직 램프 하면 안되니까 2달러가 매직 램프를 같이 갖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이거 똑같은거 언제서 어디서 봤냐 이런거에서 봤죠 He is an idiot boy 이게 뭔 소리야 그는 8살짜리 소년이다 그는 8살 먹은 남자아이들 뜻이죠 그는 8살 이거랑 비교해서 그는 8살이다는 뭐예요 He is 그는 8살이다는 뭐예요 He is an idiot's old죠 그럼 자세하게 봐야되니까 바로 뭐야 이거예요 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된다 그랬더라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뭐라서 한 단어라서 형용사라고 했죠 이게 한 단어 이게 무슨 C라서 이게 뭐라서 형용사라서 이렇게 되는건 8 books 할 때 8 books 가 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책 8권은 8 books 해야죠 근데 이렇게 어떤 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됐을 때는 얘를 뭐로 써야 된다 앞에 숫자가 몇이 오든 간에 뭐를 써야 된다 단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어떤 램프야 어떤 램프 1달러짜리 램프죠 이게 아까 여기에 있는 그가 8살짜리 소년이다 할 때처럼 이와 같이 뭐가 됐다 한 단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달러가 있기때문에 단수인건 당연하지만 이게 만약에 2달러짜리라고 해도 2달러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너무 재미없는 설명이라서 졸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2달러짜리라도 여기 S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시가 있는 이유가 이것처럼 Adia Oldboy처럼 한 단어로 형용사 역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격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코라는 사람 여러분들 뭐잖아요 이 책이 있기 전까지 몰랐죠 그렇죠 마르코를 뭐 해줄 필요가 있어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동격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똑같은 역할로 그러면 이거 심표를 동격의 심표를 빼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된다 이런걸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뭐하는 녀석이야 뭐하는 후야 관계 대명상 보도 그러니까 이 후워즈가 들어가면 어떤 마르코가 소리쳤다가 되는 거야 필리핀의 한 마을에 사는 남자 아이 였었다 였었던 마르코가 소리쳤다 이렇게 충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이 동사로 심표 동격 대신 쓸 수도 있겠죠 동격이 결국 내가 여기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관계대명사도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뭐 해주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추가 설명해 줄 때 주고 싶을 때 쓰는 거고 동격도 똑같이 뭐 추가 설명해 주고 싶을 때 내 동격을 쓸 수도 있다 뭐 인 뭐라고 해석한다 했죠 뭐 인 뭐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 인 소년인 마르코가 소리쳤다구요 어 오케이 그럼 그전에는 방에서 책을 읽을수록 더 헛단 말이죠 너무 깜깜해서 깜깜했던 이유가 뭐예요 집에 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바로 나오죠 이런 소리를 치렀더니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오케이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오케이 Just like 하면 뭐뭐랑 똑같이 라는 뜻이죠 뭐랑 똑같이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전기가 없다 그러니까 얘네 마르코의 집만 또 특별하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게 아니고 나머지 집들에도 전부 다 전기가 들어오지 안된다 특별할게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Like 에 대한 과정이 그러다 보면 Like가 뭐뭄처럼 이란 뜻이죠 그렇죠 뭐뭄처럼 이란 뜻인데 반대말은 뭐뭄와는 다르게죠 그렇죠 Unlike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Like의 반대말은 Unlike다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때의 반대말은 뭐다 Dislike도 많이 했던거죠 반대말은 Unlike다 Unlike는 뭐뭄와는 다르게 라는 뜻이고 여기에 Like는 뭐뭄처럼 이란 뜻이다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처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에 대한 얘기 All 뒤에는 그러면 All my books 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ll my books 맞습니까 All my books 되고 All my money 됩니까 그러면 All 은 문법적으로 뒤에 누구랑 똑같은 짓을 한다 Sum 하고 N이랑 똑같이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으면 단수형 모두 쓸 수 있다 Every나 ItchDN은 Every나 ItchDN은 Every나 ItchDN은 Every나 ItchDN은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Every나 ItchDN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였어 셀 수 있고 단수형이었죠 One of the N은 One of the N은 복수형 복수형 명사 밖에 안 되는 거죠 셀 수 없는 거 못 얻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ll 뒤에 지금 뭐가 와있냐면 House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형태가 뭐다 됐습니까 여기에 마치 Other 뒤에 단수 복수 명사 모두 이게 Other가 Some 같은 역할 한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지금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All 때문에 여기 houses가 온 거예요 됐습니까 All the other houses 모든 다른 집들처럼 됐습니까 이렇게 책의 설명이 All the 단수 복수 명사 모두 가능하다는 게 Other 때문이 아니고 All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ll my money도 되고 All the other houses도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 R 부터 볼까요 오케이 왜 Is가 왜 안 됩니까 오케이 R 앞부분을 끊을기로 분석하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들 는 사람들 그렇다면 암만 길어봤자 Day Day인거죠 그 주어가 Village가 아니고 뭐야 People이죠 그럼 People에 맞춰줘야죠 뒤에 나온 동사는 얘는 Day이다 마을이 가난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거야 사람들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Pay for Where? 들어가 있고 Pay for electricity 전기요금을 지불하다고요 그러면 뭐 뭐 하다란 말 앞에 두 버터 쓰니까 1, 2, 3, 4 따져보면 뭐해요 아 1, 2, 3, 4 따지지 말고 그냥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부사적이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Poor의 뜻이 뭐고 가난한 가난한 가난함 가난한 무슨시야 부사죠 어찌 가난한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너무 가난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제공법이다 명사적이지도 않고 얘가 명사적이라면 얘를 암만 길러봤자 it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가난하다 그것 이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명사적이지 않죠 it적이지 않죠 내가 형용사적이라면 앞에 형용사에 어떤 시의 꾸미를 받는 뭐가 있어야 돼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명사 아니죠 형용사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제공법이다 얘는 부사 제공법이라는거 투부정사의 구사적 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투투 용법이 보이죠 그렇죠 너무 가난한게 뭐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요부분 요까지 풀 앞부분까지 뭐가 되는 거야 너무 가난한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뭐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와 뭐가 연결되어 있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사실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너 좀 이리 와봐 똑같은 문장 하면 누가 누가 people in the village가 어떻다 너무 가난해요 이러면 되죠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so poor 그래서 that l음? that은 뭘 좋아해 완벽한 문장 그렇죠 완벽한 문장 가면 쓰면 되겠네 okay the people in the village 귀찮잖아 they pay for electricity 하면 큰일나죠 그쵸? 이렇게 하면 뭐야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다 전기요금을 냅니다 알겠습니까? people in the village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so that can't로 바꿨을 수 있죠 couldn't가 아닌 이유는 누가 설명해줘? are 천재시제란 말이죠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이 문장? 그렇죠 이외에도 because를 쓰면 어떻게 되요? because를 쓰면 또 똑같은 문장 because people in the village are very poor 쉼표 꼭 하고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so가 매우란 뜻으로 사용됐죠 근데 매우란 뜻 말고 또 그래서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so를 쓰면 음 그만 그만 졸려 하시구요 잠도 깰 겸 so를 쓰면 또 어떤 문장이 가능해 people in the village are very poor so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이것도 되죠 they are very poor so they are very poor so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이것도 가능하고 또 they are very poor so they are very poor so they can't pay for it 이것도 되고 됐습니까 또 봤던 본문의 문장은 뭐였더라구요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같은 문장이 몇 개 나왔어요 본문에 있는거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쵸 게다가 또 because랑 같은 뜻의 단어 하나 다섯 개까지 되겠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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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이제 뭐 아닌거 하나 쓰 끼워놓고 같은 의미의 문장인 것은 아닌 것은 알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ecause they are very poor so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이 문장 출제될 수밖에 출제하라고 있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세요 제가 예상하는 것들은 뭐 다 가르쳐 줬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 봅니다 이번 주잉 더 데이터의 주잉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해 그래서 여기에 꼴가 모던 이유는 뭐 통한 3종 세트 포도 있고 주잉도 이것도 모두 했어요 말도 있죠 여기 폴을 부풍 통한 이라 뜻으로 폴을 못쓰 이유 뭐예요 뭐 어떻게 써요 얘를 그냥 틀어서 얘기해 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풀어 쓰는거죠 3주동안 이렇게 와이를 못쓰는 이유는 와이를 어떻게 써야 돼요 접속사죠 접속사 주어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되는 이유는 during 안방 길어봤자 the day time 안방 길어봤자 그래서 얘는 뭐기 때문에 여기 써있네요 전투자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것 동안 할 때나 쓰는거죠 낮시간 동안 어떤 것 동안 그래서 여기 엉뚱한거 또는 뭐 들어갈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어떤 것 during the day time day는 people in the village 대신 왔죠 그 마을 사람들 people in the village live in darkness 심지어는 낮 동안에도 어둠 속에 사는데 이유가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자 이거 이거 몇번째 조석이에요 팩트는 팩의 몇번째 조석이에요 팩트란 팩의 첫번째 네? 팩트가 어떻게 첫번째가 될 수가 있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b 플러스 뭐야 이거 b 플러스 pp니까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 수동태인거죠 수동태 그랬습니까 팩이 뭐하다야 집어넣다죠 집어넣다 그러면 집이 집어넣겠어 집어넣어졌겠어 어떤 공간에 그래서 이와 같이 무슨 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거죠 팩킹이 이딴 보면 안되겠죠 집들이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어디에 가까이에 서로 가까이에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겠죠 플러스 투게들 서로 가까이에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걸 보고 뭐가 높다 그래요 이런걸 보고 땡 뭐가 높다 그러죠 두글자로 빽빽한 정도를 두글자로 뭐라 그래요 밀도가 높은거죠 임금 밀도가 높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뭐 전보다 지금 얘들이 뭐 아파트에 살고 이럴 형편은 안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보다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어떻게 있어 막 백배가 붙어있으면 뭐를 내봤자 소용이 없어 벽에다가 창을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그쵸 내일 우리집 창문 열었는데 바로 창문 열자마자 뭐가 있는가 옆집 벽이 있는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핀의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전기도 안들어온는데다가 막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병같은게 생겨도 막 퍼지기가 되게 쉽겠죠 그쵸 어떤 병이 발생되면 이런 주거환경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아세요 이러면 그런걸 보고 뭐라그래 꼰대라 그러죠 됐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열악하게 산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거 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기회가 오면 한번씩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뭐 봉사활동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뭐 해외봉사활동 나가세요 이런거 가서 친구들 도와주고 가면 뭐 모저램프 집에 없는 집에 달아주는 봉사활동 이런거 하면 좋겠죠 보람도 있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케이 Because the house is a pack 지금 이제 뭐 어둠 속에 전기가 계속해서 어둡게 산단 얘기하고 있어 어둡게 산 첫번째 이유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창문 그러면 창문 열고 뭐 밖에 햇빛 스텝 하면 되지 했더니 뭐 packed closed together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d together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Because 여기에 Because of 못쓰는 이유를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에 Because of 못쓰는 이유는 Because of 누구랑 똑같아 방금 얘기했던 누구랑 똑같아 during 이랑 똑같죠 그렇죠 Because of during처럼 뭐기 때문에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안만 기려봤자 뭘 바꿔 쓸 수 있는거 It이나 T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게 와야 되는거죠 어떤 것 때문에죠 그니까 during 어떤 것 하듯이 Because of 어떤 것 한단 말입니다 어떤 것 동안 할 때 during 어떤 것 때문에 할 땐 Because of 어떤 것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만 올 수 있다 Because of 그냥 명사 겉 때문에 밖에 안되지만 Because 전치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While처럼 뭐기 때문에 While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이 의미는 다르지만 While도 뒤에 뭐가 오듯이 주어동사가 오듯이 Because of 뭐가 온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오고 있죠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바꿔 쓸 수 있는게 뭐냐 누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게 바로 뭐다 얘들도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어 선생님 As는 이거 말고 다른 뜻도 있잖아요 저는 좀 배워봐서 알아요 As는 이와 같이 Because처럼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누가 뭐뭐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것 처럼 이란 뜻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처럼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As 그 다음에 Since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뭐뭐 이후로 라는 뜻으로 먼저 배웠죠 근데 이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라는거 알아주세요 Sinc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As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건 Because As since 능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ow 이게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일단 이 시제 이 시제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이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이거 뭐 현재 완료라 그러면 have plus pp는 할 일이 없어지네 과거 시제 아 이게 과거 시제일 수가 있어 희한한 일이네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서 그렇게 맞추면 이게 뭐 맞춘거냐 현재 진행의 시제죠 바뀌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여기에 things 가 뭐 여러가지 상황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 뭐 안 좋은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뭐 때문에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자 because of 이번에는 a single plastic bottle 한번 길어봤자 it it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이때는 because of 를 써야지 여기에다 because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게 가깝게 배치되어 있죠 얘들 둘이 그렇죠 시험분 때 내일 내겠다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since the houses are packed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됐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due to 정도 알아두세요 due to 어떤 것 때문에 due to a single plastic bottle due to because of 처럼 뭐다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due to you 하면 너 때문에 이런 뜻이죠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ing 는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따져보면 당연히 아까 다 말했잖아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요 현재 분사죠 변화한 은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 시제죠 현재 진행형 시제고 그걸 만든 재료니까 현재 분사다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single plastic bottle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자 근데 뭐 여기에다가 요 앞에다가 there is 이런게 들어갔다 there is 그냥 a single plastic bottle 이 아니고 there is a single plastic bottle 하면 뭐가 있다 single plastic bottle 있다라는 뭐로 바뀌었어 아까 전에는 there is가 없을 땐 그냥 것이었는데 지금 뭐가 되어버려서 문장이 되어버렸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because of를 못쓰고 because there is a single plastic bottl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문장이면 because 어떤 것이면 because of라는 알아두시고 꼭 본문 그대로 지문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학교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고 학교 뭐야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런 용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eiling ceiling이 뭐예요 ceiling 천장 천장이죠 그렇습니까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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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어디서 안에서 보이는 거야 밖에서 보이는거야 이건 밖에서 보이는거구 이건 안에서 보이는거죠 그렇습니까 뭐 그정도는 충분하시구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까지가 좋 한덩어리인데 주인공은 이거죠 이건 얘는 뒤에서 어떤 뭐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하나의 병이 Can light up 한번 잃어봤자 잎인데 조동사 캔이 있기 때문에 여기 S 부치냐 마냐는 할 필요가 없네요 아까는 r냐 is냐 따져볼 만하죠.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jr 구요. 여기는 뭐 it 인데 it. 여기 없었으면 light가 아니고 뭐였어야 했다? light up 했어야 했는데.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작은 그냥 썼죠. 환하게 밝히다 라는 수거. 천장에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데 무엇을 방전체를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뭐 없이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자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이 표현이구요. 그럼 using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 뭔데? 동명사죠 동명사. 자 여기에 because of 하고 without 하고 문법적 공통점이 뭐야? without 하고 because of 의 문법적 공통점이 뭐야? 둘 다 뭐다? 둘 다 뭐해? 전치사니까 이와 같은 명사가 와야 되겠죠. 명사. 그것 없이 그것 때문에 읽었죠. because of it. without it.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it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이 형태가 현재 문사가 아니고 뭐다? 동명사란 얘기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자 whole은 전체란 뜻이니까 a whole 한번 살펴보면 전체란 뜻으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whol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entire죠. entire. 전체란 뜻으로 whole이나 entire room. 방 전체, whole room, entire room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증이 in the ceiling에 있는 one plastic bottle can light up an entir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 그래서 얘 형태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형태 주의하고 얘 동명사란 사실도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사용하는 것 없이. 어떤 전기도 사용하는 것 없이. 됐습니까? without doing은 뭐뭐하지 않고서야.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하지 너 뭐 뭐 너는 뭐 눈뜨지 않고서 뭐 그거를 찾을 수 있겠니? 보는 거. can you find it without opening your ey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눈뜨지 않고서. without opening your eye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ithout doing 하면 뭐뭐하지 않고서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ny에 대한 얘기. 그럼 any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특별한 경우야? any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라 묻는 거는 any가 정상적인 경우는 뭐야? 어떤 경우야? 어떤 경우야? 뭐가 있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또는 묻는 문장일 때 사용하면 정상인거고.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게 비정상인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 쭉.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not 있거나 묻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어떤 경우다? 비정상적인 경우죠. 그렇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그럼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가 무슨 뜻이라 했더라. 예로써는 이런 거였죠.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사용된 any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였죠. girls can do anything. 이거 뭔 뜻인데. girls can do anything. 이거 뭐 패밀 논란 있는 문장이긴 한데. 이거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이거 뭔 뜻이야? 여자 아이들은 any의 뜻이 그래서 뭐다? 무슨 뜻이라 했어요. not도 없고 묻지도 사용된 any가.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라 했죠.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그겁니까? 어떤 전기라도 쓰지 않고 이런 뜻입니까? 자 얘는 not이 있죠 여기. 어디에 not이 있습니까? 그렇죠. without 속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래서 얘는 이 경우가 아니고 어느 경우다. 그렇죠. 내 안에 뭐 있다. without 속에 얘기하면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 그렇다면 이거 without 안 있는데 아직 쓰니까 이거 뭐가 뭐 해야 돼? 여러분들 뭐가뭐야 돼?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 해야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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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돼 뭐가 뭐 해야돼 뭐가 뭐 해야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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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돼 나데니 보이죠 나데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나데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어 no no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 얘를 no로 써서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똑같은 표현이 뭐냐 by using no electricity 그러면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고 without doing이고 뭐뭐 함으로써는 뭐야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이라고 됐습니까 with doing이 아니고 네 지금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의 반대말이 뭐야 뭐뭐 함으로써의 뭐뭐 하지 않고서 줘 뭐뭐 하지 않고는 뭐였어 뭐뭐 하지 않고는 without doing이죠 그럼 뭐뭐 함으로써는 뭐란 말이야 by doing 이라고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by doing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는 by using no electricity 어떠한 전기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 by using no electricity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선생님이 되게 깊이 있게 설명한 거구요 일단 without doing은 꼭 알아두세요 뭐뭐 하지 않고서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여기 썸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얘 안에 얘가 얘기하면 여기 썸 들어오면 얘가 막 얘가 막 얘가 막 위다 없이 막 썸신다 얘기했죠 내 안에 낯 있는데 여기 썸이 웬 말이냐 이면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ok by using any electricity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ok 그 다음에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because the lamp was invented by a fredo model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ok 그럼 amazing 은 1번이야 2번이야 라고 물었는데 1번이요 이러면 딱밤 때린다 그러니까 1번이야 2번이야 어 2번이요 니 뭔데 어 현재 분사 현재 분사죠 그 말은 얘가 곧 무슨 씨란 얘기하고 똑같애 어떤 씨인 이유가 얘가 하는 짓이 뭐야 amazing이 지금 뭐하고 있어 플라스틱 버틀을 꾸며주고 있어 됐습니까 어떤 플라스틱병 놀라운 플라스틱병 됐습니까 어메이즈가 놀라게 하단거죠 놀라게 하다 어메이즈드 하면 I am amazed 가 어울리는거죠 얘는 ing형 뭐다 ing형 형용사라는거 동영상 아니고 놀라운 이 놀라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병이 인커드 그럼 얘는 얘도 어떤 씨고 얘도 어떤 씨죠 그쵸 근데 얘는 ing형 형용사는 얘가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놀라게 하는걸 당한 병이야 놀라게 하는 병이야 하는 병인거고 그 다음에 병이 불러 불려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하는 어떤 씨였고 얘는 뭐 바뀐 어떤 씨 입장 바뀐 어떤 씨가 와야 되는 거고 그에 비이동사 랑 합쳐졌을 때 뭐라고 부른다 수동태라 그러죠 그니까 이 저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메이징 한 플라스틱병은 is cold 불리는데 모자렘프라고 불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커즈 왔으니까 주어동사 오는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비커즈 of로 쓰면 비커즈 오브 비커즈 오브 디 비커즈 오브 디 인벤털즈 지금 비커즈 오브 를 써보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게 모자렘프라고 불리는데 뭐 때문에 누구의 뭐가 뭐이기 때문에 비커즈 오브 디 인벤털즈 네임 심표 저 이즈를 넣으면 안되지 인벤털즈 네임 심표 알프레드 모자렘 하면 그 땐 비커즈 오브 를 쓴거고 내가 방금 넣은 심표가 뭔데 비커즈 오브 디 인벤털즈 네임 여기 심표하고 뭐 알프레드 모자렘 이 심표를 보고 뭐라 그래 동격의 심표라고 하는거죠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발명가의 이름 뭐 때문에 알프레드 모자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비커즈 오브 를 쓸 수가 있는거죠 비커즈 오브 디 인벤털즈 네임 알프레드 모자 이렇게 하면 비커즈 오브 를 쓰고도 똑같은 표현이 된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문장은 그것이 발명되어 졌다 이런 편장이죠 it was invented by 알프레드 모자 그것이 알프레드 모자에 의해서 발명 되었기 때문에 모자 램프라고 불린다 이 놀란 놀라운 어떤 십이다 에는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그러니까 지금 ing 가 연달아서 몇번 보였어요 changing 현재 분사였고 using 은 without 이 시가 동명사였고 amazing 은 플라스틱본을 꾸며되니까 또 현재 분사인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방금 했던 changing using 그 다음에 뭐 또 뭐 어메이징 cold invented 는 전부 다 동사가 형태가 어떤 어떤 때는 ing 가 되고 어떤 때는 ed 가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잘 바르게 쭉 알아요 여기 지금 방금 얘기했던 동사의 팩트까지 뭐 좀 거슬러 쭉 올라가 보면 뭐 뭐 여기에 뭐 보면은 뭐 5 뭐 어 팩트 같은거 붙여 있고 팩트 왜 이 꼬라지냐 이유가 다 있다 이게 왜 패킹이 아니고 팩트냐 이런 것도 알아 팩트 안되고 왜 패킹도 안되고 왜 팩트냐 여 체인지드가 아니고 왜 체인지냐 변화 체인지가 변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자동사로서의 뜻이 있는 거죠 상황이 변화하는 거 체인지를 하는 거야 체인지를 당하는 거야 체인지를 하고 체인지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서는 바뀌는 중이다 라고 쓰인 거예요 헐트 처럼 뭐 하다도 되고 뭐 하다도 되는 거야 누구누구를 아프게 하다도 헐트고 아파 하다도 헐트죠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 거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체인지도 자동사 타동사 다 된다 되고 지금은 뭐로서 쓰인 거야 자동사로 쓰인 거야 상황이 변화는 중이다 응가 체인 징이 된 거구요 또 여기에 뭐 보면은 뭐 라이더 업은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이 당연한 거구요 그 다음에 위 다우시니까 여기 유수의 옆에는 또 ing 동명서 와서 사용하는 것 없이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것 없이 돼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놀라게 만드는 이니까 여기 ing 인거구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냐 다르냐 얘는 동명서 하고 얘는 현재 분사로 서로 다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무법들이 쌓이니까 좀 할 말이 많아 지죠 예 그 다음에 수동태 만든 입장 맡긴 어떤 씨 불린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를 또 위로 시작하는 똑같은 문장 하면 위는 이즈 위가 콜을 합니까 위가 콜을 당합니까 위가 콜을 하는 거죠 무엇을 콜 합니까 위 콜 what 디스 어메이징 플라스틱 버틀 what 아 뭐 더 랩 아 뭐 더 랩 그래서 왜 형식 문장 만들어졌어요 오 형식 문장에 a 유형이 만들어진 거죠 콜 a b 조 위 콜 디스 어메이징 플라스틱 버틀 아 뭐 더 랩 because it was invented by 아프레드 모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것들 제가 설명했던 것들 뭐 되새기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원하고 달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죠 one dollar magic lamps 오케이 어떤 씨 덩어리니까 중간에 대시가 꼭 있어야 된다 이 달러 짜리라도 two dollars 하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한 덩어리기 때문에 one dollar magic lamp i can read a book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오케이 그 다음에 동격의 쉼표 빼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샤오시드 마르코 a boy in the village in a village in 필리핀 나라 이름 앞에 더는 안 쓰죠 미국 빼고는요 a boy in a village 아 필리핀은 필리핀은 아 이거는 섬들이 모인 거라서 그 다음에 his house has has no electricity 이건 팩트니까 현지실에서 지금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과 똑같이 라는 뜻의 전지사 are just like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in the village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이거부터 얘기하죠 이게 길어져서 뒤로 갔으니까 그래서 누가 더 더 더 피플 인 더 빌리지 are people in the village are are too poor are too poor 하기에는 to pay for electricity to pay for electricity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고 꼭 나오는 거라 했어요 투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even이 나오고 있는데 even 누가 뭐 하는 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일 동안이야 어떤 겉동안이야 라고 따지니까 그 거니까 even during the day time even during the day time they live in the darkness they live in darkness 그 다음에 저 어느 쪽에서 하는 이유를 붙였죠 because the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pack의 형태가 ed죠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어찌 close together 그니까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그 다음에 now change의 형태가 뭐였더라 change의 형태가 changes였어 changing이었어 준비됐죠 그래서 상황을 또 뭐라 그러면 된다 영어로 things죠 그래서 now things are changing 이제죠 now things are changing now things are changing 그 다음에 바뀌는 이유가 누가 뭐하기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니까 because because of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래죠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okay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뒤로 가지고 꾸미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one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한번 길어봤자 이 시구요 그 다음에 밝히다가 뭐였어 light up light up 전치사 붙이면 되니까 can light up a whole room 이래죠 can light up a whol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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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에 뭐 뭐 하지 않고 써줘 뭐 쓰 는 것 없이죠 어떤 전기도 쓰는 것 없이가 뭐였어 어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썸 쓰면 안 된다 without doing 이런거 어떤 전기도 쓰지 않고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토막 중요하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어 플라스틱바러리 콜을 해 콜을 당해 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ed형이야 ing형이야 ing형이야 그래서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lamp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lamp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lamp 그 다음에 moserlamp 이상한 말인데 왜 그런지 그쵸 그래서 그것이 누가 누가 뭐뭐를 하기 때문인건 문장이 왔죠 그래서 because of because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oser by alfredo moser by alfredo moser 그니까 이 플라스틱백이 moserlamp 라고 불리는건 팩트니까 시제가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moserlamp 그 다음에 발명됐던거 언제이기 때문에 과거니까 was invented because because it was inven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오케이 그래서 in 2002 2002 2002년도에 보조가 겪었던 일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2002년도에 대형 워를 보자마자 아 뭔 얘기 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과거에 단수가 있었다 중립 때 여러개가 있었다 얘기죠 many blackouts 많은 잦은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정전인데 영원스럽게 하면 잦은 잦은 정전이 있었다 자 여기서는 이 히스가 마르코가 아니야 그래서 마르코가 아니고 뭐 Alfredo moser moser의 동네 어디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그의 동네에서 잦은 정전이 있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볼건 뭐 전치사가 약간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쵸 몇년도에 하니까 잦은 썼구요 어느 동네에서니까 또 어느 나라에서니까 전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거구요 뭐 이거는 주위제 많이 했었네요 그 다음에 맨이 뒤에는 이런것들은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즈 블랙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장이 등장했죠 그래서 디즈 블랙 아웃스가 뭐했다 메이드 했죠 누구를 Alfredo moser로 하여금 뭐하도록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ed house 그의 집을 환하게 light 밝혀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뭐 come up with 뭐하나 고환해내다 세상에 없던 것을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해주시죠 생각해내도록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거는 뭐 이거는 뭐 이 형태는 뭐 더 얘기 안하겠습니까 이 형태는 얘가 설명해 주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만약에 뭐를 사용했다 갓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갓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ed house 여기에 이 녀석은 1 2 3 4 중에 뭔지를 물어볼라 했는데 여기 다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요렇게만 요런 요런거 가지고만 하는거 아니죠 요 방법 말고 요런 짓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해보면 좋겠죠 오케이 new way to lighted house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 얘기하면 되겠다 light에 다양한 의미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자 a model lamp can be made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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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di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요 뒤에 뭘 훅 오는 수 있다가 금액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얼마에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avocado 30 얼마에 비용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다 할퇴 전치사 뭘 쓰는지 꼭 알아두세요. 얼마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지 can be made for 얼마 얼마 전치사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 for가 또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비워놓고 또 이 자리에 비워놓고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으로 할 때도 for 쓰고 이 for는 for about 10 years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까 누구나 할 때 한 번 나왔던 애야 얘가 during 나을 때 나왔던 애죠? 그쵸? 걔랑 똑같이 뜻은 뭐예요? 동안이죠. 근데 여기에 숫자 시간도 아닌 동안이니까 이번엔 during 아니고 for 쓴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에 있는 for 색깔이 완전히 이상해지네 섞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뭐 더는 설명 아이고 왜 안 지워지고 버티고 있냐 여기에 있는 for 하고 여기에 있는 for는 더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저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for 뒤에 비용이 올 수도 있고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가 올 수도 있다. 자 아까 전에 light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러면 여기에 또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녀석이 또 있죠? last 그러니까 last for about 10 years 이상하다. 왜 last가 아니고 왜 last를 쓴 걸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왜 last가 아니고 last를 쓴 걸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also safe 또한 어떻기도 하나? 안전하기도 하다. 전기를 안 쓰니까 합소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럴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it can never start 그러니까 여기에 또한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it can never start house fire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뭐야? 이렇게 말을 한 이유인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죠 여기다가 그렇다면 뭘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it can never start the fire 앞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러워 됐습니까? 그것은 또한 매우 안전해요 음 it can never start your house fi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는 뭐 몇 문장 9번 문장이라든지 또 10번 문장 같은 것들 시험 문제 될 만한 것들 9번 10번 문장 집중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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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뭐 뭐 뭐 어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기 도대체 어가 왜 있는 것까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전서 앞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002년도에 뭐 자전 자전 전치사전을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 브라질에 그의 동네에 있는 브라질에서 있었다가 생긴거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월드컵 제대로 못 봤겠네 자꾸 정전 돼가지고 그러니까 월드컵 봐야 되는데 자꾸 정전 돼갖고 이제 짜증이 났던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브라질 네? 오케이 그래서 정전이 찾았고 브라질에서 발생한 이러한 정전들이 누구로 하여금 알프레드 모조로 하여금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뭐하도록 Come up with 하 뭐했다? 시켰다 여기 to 점프 때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가시면 당연히 this black house got him to come up 이시겠죠 똑같은 뜻이 전달되는데 그때는 문법적으로 to come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서의 형용설력법입니다 오케이 light this house 가 무슨 뜻입니까 light this house 그의 집을 뭐하다 밝히다 이 말이죠 환하게 밝히다 근데 to를 붙여서 방법은 여기에 그의 way가 방법이란 뜻의 명사주 것이죠 것 어떤 방법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새로운 방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짓 하는게 꼭 초부정서의 형용설력법이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 됐을 수 있는게 뭐겠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라는 뜻으로 일단 뭐 읽었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뭘 좋아해요 됐은 하도 그걸 좋아하죠 tha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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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light his house 이렇게 해도 되겠죠 누가 뭐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가 그의 집을 뭐 할 수 있는 방법 환하게 light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뭐하도록 만들었다 come up with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됐을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됨 형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사실은 아 아 이건 아니다 아 됐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배운 문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됐 말고 딴 거야 딴 거 딴 거 자 어쨌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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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형사의 용법이라고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들어가 동사의 형태가 어떨 땐 ing 가 됐다가 어떨 땐 e g 가 됐다가 어떨 땐 원형이 돼야 됐다가 어떨 땐 이와 같이 뭐가 돼야 됐다가 투부정사가 돼야 됐다는 거 됐습니까 얘는 왜 투부정사예요 way to do 뭐뭐 하기 위한 방법 이거 많이 쓰이잖아요 맞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 방법 way to do 여기 왜 동사원형이야 어 여기 과거인데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돼 당연히 came 와야되는 거 아니야 병신같은 소리 하지마 make a do잖아 됐습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병신같은 소리 came 같이 와야된다 이런 얘기하면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여기에 각각 지금 동사가 왜 made냐 이거는 동사고 동사로 쓰였고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made지 그럼 얘는 왜 갑자기 came이 아니고 come이냐 make a do잖아 이 바보야 그럼 얘는 왜 too light야 밝힐 방법이잖아 이 바보야 그렇습니까 동사 분명히 이게 동사의 형태가 좋은 문제 나온다만 이 과연 동사가 다양한 형태가 들어가야 되고 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각자 있어 그 다음에 a motherlamp can be made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아 참 light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동사로써 환하게 밝히더라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뭐 the back is light 이렇게도 쓰이죠 그쵸 the back is light 할 때 light의 뜻은 뭐예요 무슨 뜻도 있어 가벼운이란 뜻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명사로써 불빛이란 뜻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불빛이란 뜻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an be made the motherlamp can be made 얘를 보고 뭐 있는 뭐라 그래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 그러죠 모델램프가 메이크를 합니까 메이크를 당합니까 아 아 모델램프가 못만드는데 모델램프가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뭐 있는 뭐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봐야되니까 B동사의 형태가 B도 비이가 되고 can be pp로 하죠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about에 대한 얘기 about one dollar가 1달러에 대하여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바로 대략 1달러 뜻이니까 이때 바꿨을 수 있는 건 뭐다 말고 딸토록 했죠 around 대략 1달러에 비용으로 4D에 비용이 와서 얼마의 비용 라는 뜻으로 전지사 포스트단 얘기했고요 대략이란 뜻이니까 around 로 바꿨을 수 있는 대략 1달러에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last 여기에 last의 뜻은 뭐하답니까 마지막 마지막인데 여기다 S 이렇게 쓰겠어 무슨 품사길래 S를 사는 거야 저거 그쵸 지속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미를 부르는게 아니고 여기서 그리고 뭐한다 지속된다 이 말이죠 버틴다 버틴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당연히 뒤에 자동사죠 됐습니까 누구처럼 자동사야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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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다 남아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얘하고 뜻 의미는 비슷하죠 remains for about ten years last for our ten years 그래서 존재한다 버틴다 사라지지 않는다 last가 last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야 last 크리스마스 지난 지난 여름 미안 지난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죠 last night 지난 밤 어젯밤 그 다음에 뭐 he came last he came the last 마지막이란 뜻이죠 마지막이란 뜻도 있고 지나간이란 뜻도 있고 가장 최근에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뜻은 동사로서 뭐하다 지속되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궁금한게 왜 last 가 아니고 왜 last 지 그치 그쵸 여기 생략된게 뭐다 어 모더램프 can이 아니고 어 모더램프만 생략된거죠 어 모더램프 또 칠필없고 it 이라고 보면 되는거죠 그래서 it can be made and it last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뭘 써도 상관없어 can을 써도 상관없죠 it can last 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지속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에 last 를 써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last 를 쓰면 그렇다면 틀렸느냐 last 를 써도 된다 왜냐하면 last 가 쓰였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니까 어 모더램프 can이 생략된다고 보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얘는 투라이트의 형태 밖에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메이드 밖에 안 되죠 얘는 컴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에는 last 를 뭐도 되고 뭐도 된다 last 도 되고 last 도 된다 last 를 보면 얘만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 it last 를 보고 last 면 보면 it can last 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니까 그것이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라고 해도 되고 last 를 썼을 때 지금 본문처럼 했을 때 10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안 돼 있죠 지속 여기에는 만들어 만들 수 있고 여기 영어스럽게 쓰면 모드 램프 1달러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고 가 있죠 하지만 10년 돈도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해도 되죠 그쵸 지속된다 라고 해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의 형태도 되고 last 를 형태도 되고 뭐의 형태도 된다 last의 형태도 모두 가능하다 이 last의 형태가 여기서는 can이 생략됐다고 보면 이걸 쓰는 거고 can이 생략됐다 아니 생략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full 숫자 시간 단위동안 그 다음에 대략 10년동안 이니까 똑같이 어라운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그것을 또한 어떻게 까지 하다 매우 안전하기 까지 하다 그렇다면 여기 뭘 넣으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까 여기다가 비커 그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했죠 그쵸 안전한 이유가 모더램프가 절대로 가정에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니까 내용상 비커 비커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가르치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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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뜻이겠죠 as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리고 파이어가 무슨 뜻일 때는 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으니까 얼안쓰겠지만 지금 불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불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무슨 뜻이기 때문에 화재는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house fire 오케이 여기까지 Do It Yourself는 해 오세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숙제 파트로 문제풀이고 싶어요 나중에 또 멱살 잡고 했니 안했니 뭐 아직도 이런거 하라 마라 얘기